야 바스티온 가져와서 내 궁극기랑 같이 잡자 나 깔아줄게 깔아줄게 군깔아줄게 딜여봐 바스티온 바스티온 갈아 바스티온 갈아 바스티온 이게 오더지 이게 오더지 어? 보내줘 보내줘 야 오른쪽 오른쪽 마크해줘 디바야 왼쪽 한번 끌어줄게 딜여봐 왼쪽 왼쪽 위도 왼쪽 위도 왼쪽 위도 왼쪽 위도 왼쪽 반응 깨졌다 몸을 막아줄게 오 나 떨어질 야 뒤에 뒤에 슬볼한테 맞는다 세은본만 다 내려왔는데? 다 내려와 그냥 밑에서 깔자 밑에서 깔자 밑에서 깔자 이거 이거 깔아 이거 땡겨줄게 땡겨줄게 잡아봐 폭 딜여봐 나이스 위에 땡겨줄게 저거 저거 들여봐 반도 깨졌어 반도 깨졌어 2층 밀어야되는데 2층 밀자 2층 밀자 2층 밀자 어 이러면 안되는데 내가 위도전제 해줄게 기다려봐 뒤에서 하자 형 야 3명 당겼다 3명 당겼다 야 나 구해줘 구해줘 야 버틸만해 버틸만해 궁 써줘 궁 써줘 그거 없나 우리? 딴거? 없어 없어 없어? 아무것도 없어 우리? 와 EMP네 아 진짜 야 나 부활하면 또 죽으라는거 아냐? 야 제대로 당겼다 제대로 당겼다 자폭대박 제대로 당겼다 뭐야 한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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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돼 야 연계 지렸다 연계 지렸다 이거 나이스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송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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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방패 이용해 내 방병 내 방병 이용해 방병 내 방병 힘 좀 내봐 아 우리 그 나 할만했는데 그래 그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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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이제 킬패킹 오우 씨작 왼쪽에 오른쪽에 레킹몰 힐 힐 힐 까비 좋아요 오른쪽 끌어줌 오른쪽 끌어줌 피를 보제 까비 아 까비 안 벌어졌어 전브라 찾았다 전브라 이거 앞에 있음 앞에 있음 야 앞에 끌어줄게 딜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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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야 앞에 끌어줄게 딜어봐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또 이렇게 났어 또 이렇게 났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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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부터 잡아야 되지? 메리스부터? 메시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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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힌 에임 기가 막힌 에임 아 까비 나힐 한번만 나힐 한번만 바티스 바티스쿤 메시필 메시필 살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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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이거 탱커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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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커빌 탱커빌 나 또 왔어 붕이? 나 힐 한번만 우리 포커싱이 너무 안된다 나이스 메리스쿤 나이스 나이스 야 트레피 트레피 빨리 트레피 빨리 땄어 땄어 민스로 간다 아직 당신이 필요한데 아 근데 이거 바티스 할거면 괜찮나 민스 정정당당한 친구가 무슨 재미야 뭐야 이거 굳게 쓴 애들보다 뭐야 아 까비 겐지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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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좀 아픈데 아 우클릭 해보네 어 어 어 아 나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형 나 우클릭 있어 우클릭 있어 정면 해줄까? 나 우클릭 있어 아 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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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봤어 뭐야 여기 위에 붙어 야 개피 개피 렛키물필 렛키물필 제발 제발 나 살려 나 살려 제발 나이스 야 메리씨 잡아야 돼 메리씨 메리씨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메리씨 땡겨줄게 메리 잡아봐 이거 메리씨 컷 메리씨 컷 겐지필 겐지필 에임 기가 막 두고 아아 겐지 받을게 겐지 스킬 없어 아 나이스 아우 개꿀 예 콜 콜 주시면은 바로 쓰겠습니다 메리씨한테 써볼게 웬만하면 메리씨 웬만하면 메리씨 쟤 렛키볼 오면은 그냥 렛키볼한테 쓸테니까 렛키볼한테 부착하세요 렛키볼 그냥 푹딜하자 왼쪽 위에 메리씨 밤을 깨집니다 밤을 깨집니다 구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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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에이키나이스 또 에이킥 와... 우아아아아 야 구해소 못했다 큰일났다 이거 야 이거 야 바스티오가 졸사람 바스티오가 줘가지고 내 궁극기랑 같이 잡자 파티가 졸사람 일로와 일로와 파티 일로와 파티 일로와 오른쪽 오른쪽 가봐 간다 깔아줄게 깔아줄게 궁 깔아줄게 딜여봐 파티온 파티온 갈아 파티온 갈아 파티온 이게 오더지 이게 오더지 어? 이게 판단력이지 야 2층 자리먹어주러 가자 디바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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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 자리먹으러 자리먹으러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먹어줘 여기까지만 먹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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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뺨 뺨 디바님 나 뺨 천천히 천천히 디바님 하나 죽고 죽인다 고로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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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우리끼리 가도 돼 우리끼리 가도 돼 아 까비 옆에다 쌌어 뭐야 뭐야 둘잡았어 둘잡았어 가자 가자 바로가자 바로가자 미리 가주자 뭐야 다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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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안가이고 나이스 또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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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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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러 가자 나 힐 한번만 나 힐 한번만 아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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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님! 고마워요 나만 그만한데? 안돼! 끊잡아! 없습니다 에이데 다 할거에요 아 나이스 살만하다 아나형 이리와봐 아나형 이리와봐 가자 뽕맞고 가자 나 들어간다 디바이오 나 들어간다 가자 한조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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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해킹 엘반데? 정말 나 큰일났다 나 죽겠다 아 해킹 엘반데? 정말 나 큰일났다 나 죽겠다 아 랩티릭스 다 썼데 야 그래도 한조컷 죽었어 한조컷 잘라놨어 그래도 나이스 한칸 먹겠다 야 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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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우리 뒤받자 아닌데? 아하 야 나 게리와서 쏘진다 아아 도망가 형 내가 몸을 놔줄게 형 내가 방금 안맞았으면 형 죽빵만 안되는거? 아 까비 개피일텐데 아 까비 개피일텐데 난 뭐 한칸 먹었으니까 가자 이거 뒷라인 안지켜도 되겠다 디바이오 가자 뒷라인 안지켜도 되겠다 이거 가자 좀비 잡아봐 좀비 잡아봐 무척나? 나이스 좀비 꺼 야 겐지 피해 겐지 피해 겐지 잡아봐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지하이 겐지 개피임 겐지 꺼 겐지 꺼 나 밑에 힐 되나? 뭐야 이거 내키볼인줄 알았네 콩무라 이 빠짐 콩무라 이 빠짐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나 힐 한번만 아이고 나 죽네 나 힐 한번만 아이고 나 죽네 나이스 나이스 아냐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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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킹을 무시하고 앞에가자 레킹을 무시하고 앞에가자 앞에가자 어 앞에갈게 브리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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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두봐줄게 한두봐줄게 한두필 한두필 야야 이거 리퍼는 좀 선 넘었는데 갑자기 리퍼를 리퍼 선 넘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숨어있자 여기서 숨어있자 흰그림을 그려보자 알면은 강뿌리다 알면은 좀 역겹다 진짜 이거 어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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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솜브라 잘랐다 솜브라 잘랐다 갈 준비하자 갈 준비하자 진짜 갈수있어? 에킹볼 갈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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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 갈께요 난 강해졌다 한조필 한조필 형 그거 필림 그거 잡으셈 나이스 한조컷이다 나이스 무난쓰 아 진짜 인생경기했다 이거 ㅋㅋㅋㅋ 그렇게 잘렸어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이 때 3대1 했다오 어 맞아 잘했어 나이스 9곳이 판단력 빠바바바바 9곳이 판단력 새것처럼 끝! 살살 녹죠? 빠이빠이 고맙습니다